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진용의 쏙쏙 afkn 스피킹 시간입니다. 그것은 질문입니다. 존재해온 뒤뜰 바베큐 파티보다 오랫동안. 존재해온 that's been around 하시겠습니다. 그것은 질문입니다. 존재해온 뒤뜰 바베큐 파티보다 오랫동안. 그것은 질문입니다. 존재해온 뒤뜰 바베큐 파티보다 오랫동안. 왜 모기들이 무는 것처럼 보일까? 어떤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무는 것처럼 보이다. 무는 것 같다. seem to bite 하시겠습니다. 왜 모기들이 무는 것처럼 보일까? 어떤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왜 모기들이 무는 것처럼 보일까? 어떤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왜 모기들이 무는 것처럼 보일까? 어떤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한 번에 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요. 고학이 찾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해답을. 고학이 찾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해답을. 고학이 찾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해답을. 고약하고 귀찮은 흡열목이들. 고약하고 귀찮은 흡열목이들. 고약하고 귀찮은 흡열목이들. 사실인가요? 더 많이 물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인가요? 더 많이 물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인가요? 더 많이 물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3년간의 연구 끝에 록펠러 대학 과학자들은 3년간의 연구 끝에 록펠러 대학 과학자들은 3년간의 연구 끝에 록펠러 대학 과학자들은 발견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를 한 번에 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요. après 3년 만에 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